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의 공동주택 분양가 사안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1.7% 인상된 제곱미터당 197만 6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정하는데 인상 요인별로는 레미콘 값이 7.8%, 철근이 4.8% 올랐고 인부들의 노임 단가는 2.21% 올랐습니다. 이번 개정고시는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.